모둥이들 추석 인사할까? 인사 모둥이들 추석 인사할까? 인사 우리 추석이니까 고기 먹을까? 고기 먹을까? 우리? 일로와 하나씩 먹자 하나씩 먹자 나랑 건강해 똥이 건강해 아가도 오빠 그만 괴롭히고 오복이도 건강해? 다복이도 건강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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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도 먹어볼까? 똥이 기다려 앉아 똥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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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똥이 앉아 옳지 기다려 옳지 먹고 싶어? 잘했어 기다려 오복이 기다려 오복이 기다려 안돼 오복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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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복이 잘했어 똥이 조지 똥이 똥이 닥 키가 더 크다 고길래 도랭인데? 아주 곱다 고아 옆에 아들달 도랄 아주 도란도란 아주 대가족이네 아주 깜찍이들 먹고싶어 다르기 또 먹고 귀여워 고맙습니다